128강 우악굿 명언 월드컵 너는 세계를 바꿀 수 없다 현실에는 스킵이 없다 근데 나는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 또 이게 내 전문 분야 아니야? 잠깐만 너는 세계를 바꿀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저 왼쪽의 말은 약간 너무 자의식 과잉이 심한 사람들한테 해주면 좋을 명언인 것 같아요 너무 자기가 무슨 선량하고 자기가 이 세상을 다 구원해야 되고 자기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서 나는 무조건 대단해야만 할 것 같고 뭐 약간 그런 착각에 빠지면은 결국에 힘든 거는 본인뿐이야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서 바꿔야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까지 바꾸려고 들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좋은 명언인 것 같다 이런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포장해볼게요 명언구가 철학구가 한번 포장 현실에는 스킵이 없다 아 이거는 약간 그거 같아 저는 약간 현실도 스킵충처럼 살았거든요 저는 최대한 고효율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게 뭔가를 그 정석대로 가는 길을 싫어했어요 옛날에 노력 노력 최대한 안 한다 노력 최대한 안 하고 결과 뽑는 그 길 근데 난 그게 나쁘다 생각은 안 해 근데 최소한의 노력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딱 결과가 나와 노력을 안 하면 나오는 그 결과랑 노력을 해서 나오는 결과랑 벽에 차이가 있달까 근데 약간 이쪽이 더 좋네요 저는 너는 세계를 바꿀 수 없다 아 진짜 나는 오른쪽이 정말 제가 많이 느꼈던 명언이에요 제가 오른쪽은 제 가치관에 있어요 왼쪽은 약간 이런 사람들한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약간 마음 여리고 상처 잘 받는 타입 있죠 뭔가 남한테 쓴소리나 나쁜 소리 하는 걸 좀 못하고 내가 봤을 때 이거 이거 아닌데 이대로 하면 망하는데 근데 말하기 약간 쭉 아 미안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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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신 분들 근데 사회생활 하면 무조건 그런 거 다 말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후회할 바에 맞아 이 왼쪽을 위해서 이 오른쪽이 쓰이는 거예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의견 조율의 다툼도 하는 거야 후회 안 하려고 아 내가 이때 이 말 할 걸 이러면서 그 그게 난 너무 싫어요 후회하는 게 그래서 오른쪽 아 레게노 영감은 신이나 악마가 준다 오 이거 멋있는데? 이거 약간 데스노트에 나오는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오 레게노 레게노는 이제 그 유행어로는 아주 그거지만 영감은 신이나 악마가 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쓰읍 하아 하아 할멈은 누가 져요? 쓰읍 이거 패면 되는 거지? 하하하하 근데 솔직히 레게노는 벤젤님이 만든 우붓 음 그쵸 영감은 신이나 악마가 준다? 이게 도대체 내 포하고 있는 뜻이 뭘까? 내 생각에는 뭔가 영감이라는 거는 내 손을 떠났다는 건가? 내 손을 떠난 거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자 누가 나한테 준 거잖아 음 아니면 신이나 악마라는 말은 그 영감이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 그 영감은 한 끗 차이라는 건가? 어떤 식으로 쓰이게 될지? 극단적이라는 의미지? 음 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영감이 있고 막 신이 내린 재능 악마 왜 이 재능을 이런데 쓰세요? 약간 이런 좋은데? 이럴로 하겠습니다 깨지고 부셔져라 현명한 사람은 의심을 하고 멍청한 사람은 확신을 한다 아 오른쪽은 현명한 사람은 의심을 하고 멍청한 사람은 확신을 한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맞는데 맞는데 어 가끔 아다리가 맞으면 멍청한 사람이 확신을 한 게 잘 풀릴 때도 있기나 그게 바로 저죠 어? 이세돌? 이거 나를 위한 거 아니야? 확신하고 왔다가? 잘됨 음 가끔은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확신을 하든 의심을 하든 무언가를 하는 거 자체가 중요하다 사실 자기 변호였던 거 사실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일단은 뭐 확신이고 의심하든 간에 의심하다가 안 하잖아? 그럼 그건 바보야 의심하다가 일단 해봐야 현명한 사람인 거고 의심만 하는 사람은 바보인 사람 근데 깨지고 부셔져라? 이거는 이제 인생을 관통하는 명언이죠 진짜 이게 왁구니 저 말을 들으면은 오히려 힘이 된다? 뭔가 어줍지 않게 나 힘든데 위로하는 것보다 너 깨지고 부셔져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툭 내뱉는 말이 툭 그냥 그게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뭔가 힘이 돼 괜히 막 어줍지 않게 뭐 뭐 뭐 뭐 힘내고 뭐 저쪽고 저쪽고 위로할 바에 이게 훨씬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린 때로는 바보처럼 믿을 줄도 알아야 한다 근데 이거 약간 왁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왜 이렇게 웃기지? 왜 이렇게 안 어울리지? 잠깐만 우리 때로는 바보처럼 믿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사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크고 자아가 셀수록 어떻게 보면은 피곤해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어 의심하기 시작하면 내 정신건강이 해롭거든요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니 인생 살아 이게 진짜 요즘 세상이 너무 핍박? 요즘 그쵸? 코르? 그것 때문도 그렇고 요즘 경쟁도 심하고 되게 힘든 세상이잖아요 사실 어 그 나 어렸을 때랑 또 인터넷 분위기도 되게 다른 것 같아 나 초딩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뭔가 더 더 예민해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예민해졌다는 게 느껴진 게 약간 그런 거예요 뭔가 웃긴 거 올렸는데 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던데 뭐 어 약간 좀 과장된 표현 하나 썼다고 뭔가 갑자기 진지해지는 그거 아니잖아요 세구님 세구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음 무슨 말을 했달까 과장해서 아 저 지금 너무너무 기뻐서 진짜 눈물 눈물 났어요 내가 이랬어 막 울었어 나도 울었어 이랬는데 막 세구님 안 울었잖아요 세구님 왜 거짓말 치세요? 세구님 안 울었는데 왜 울었다 하세요? 왜 거짓말 치세요? 약간 여기서 약간 진지하게 약간 갑자기 뭔가 하나라도 걸려라 이런 느낌?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데 음 인생 잘 알아 왜 그러냐 무섭다 얘들아 그냥 편편하게 살자 재밌는 건 재밌게 웃자 안 좋고 저주라 생각되는 것도 삶에 있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거는 진짜 긍정적인 마인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든 간에 사람은 뭔가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을 어디에 갖다 놓냐 그 사람이 어디에 어느 환경이 있냐에 따라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키 큰 사람들 지금 다 부러워하죠 와 남자 키 188이래 이러면 와 키 크다 이러면서 막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극단적으로 외계인이 와서 키 188 이상부터 다 죽어 막 이랬어 외계인이 갑자기 내려와서 외계인이 쫓다만 해가지고 키 큰 사람들 다 죽이는 외계인이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너무 극단적인가 아니 아무튼 어 약간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세상은 그런 거죠 네 뭐지라구요 그리고 약간 저는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봤을 때 단점인데 그 단점을 장점화 시키면 돼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고세구가 노래를 막 엄청나게 잘 부르지 않아 근데 조금 창법 창법이 없어 고세구 창법이 없어 뭔가 좀 전문적인 창법이 없어 근데 나는 그거를 전혀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또 색다른 장점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약간 오히려 그럼 개성을 살릴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완벽한 사람으로 착각한 사람은 있어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이거 제가 24살 때 생각한 건데 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 진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왜냐하면은 자기 단에서 완벽하다 생각하겠지만 남이 봤을 때는 그 남의 기준과 지의 기준과 다르잖아요 지 단에서는 공부 잘하면 완벽하다 생각해 근데 다른 사람 봤을 때 공부 잘하는 것보다 운동 잘하는 게 완벽한 사람을 생각하면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부족한 사람을 오만한 사람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뭔가 자기만의 세상을 살고 있는 근데 이게 더 좋다 예방접종 주사에는 약이 아닌 바이러스가 들어있다 항체를 만들어 싸워 이기기 위함이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함 아 나 너무 신났나? 일단 좀 하다가 예방접종 주사에 약이 아닌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다 항체를 이거 뭔 소리인지 몰라서 패스할게요 테물은 알고 보면 엄청난 칭찬이다 아 이거는 이 그거 봤어요 그 뭐지? 왁구님께서 계속 성장형 테물 성장형 테물 최단기 테물 근데 내가 비슷한 걸로 왁구님께 고민 상담 했었거든요 좀 초반때? 아니 저 약간 음 뭐 여러가지 뭐 이런 이런 뭐 마음 뭐 이런 게 조금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왁구님 이렇게 고민 상담을 했었을 때 이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그러니까 뭐든 간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왁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던 건 아닌데 듣고 나서 제가 들었던 게 어 뭔가 시험 봤을 때 1등인 사람도 있고 꼴등인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각자만의 그 그게 있다 1등한 사람이라고 만약 행복한 게 아니라 1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이면에는 그거를 또 이제 그 견뎌내고 있는 또 이면이 있는 거죠 또 꼴등한 사람은 또 마음이 또 아플 거고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몰라 이 얘기 왜 했지? 이걸로 하겠습니다 실력이 없는 것도 실력이다 너가 그렇듯 너의 전애인도 너를 쓰레기라 여긴다 아 아 아 아 이거 좀 머리 아픈데 실력이 없는 것도 실력이다 아 이거는 오른쪽에 약간 더 임팩트가 세지 않나요? 이게 약간 더 임팩트가 세지 않을까? 킹아 전애인이 없으면 어떡하죠? 없으면 없는 거죠 위아래가 없는 애들은 생긴 것도 위아래가 없다? 이거 무슨 위아래가 이거 약간 그거 아니었나? 약간 동물 이야기 하실 때 아니었나? 그쵸? 뭐 물 묻은 애들은 약간 이렇다 하시면서 위아래가 트윗도 그런 거 버려 다 의미 없어 거슬릴 뿐이야 아 근데 이거 비슷한 얘기가 있죠 SNS는 인생의 뭐 저쪽 오다 막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이게 웃겼으니까 여기로 하겠습니다 비판과 비난은 같다? 비판과 비난은 같다? 아 이거는 전 반대합니다 저는 전혀 같다고 생각 안 해요 저 엔넷이라고요? 아 아 아 아 이것도 다른 거 할 때 맥락이 필요해 음 그렇구만 일단 뭐 저 말만 봤을 때는 거절 자기 자신을 믿지 마라 근데 이것도 약간 너무 너무 나는 천재야 내가 하는 거 다 웃겨 약간 이런 뭔가 자의식 과잉에 찬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말을 해주면 좋죠 그쵸? 뭘 나야 뭘 화살표 왜 나한테 아니 나 아니에요 저는 저는 그러지 않는데요 저는 근데 나는 신 안 믿어요 무교인데요 무교인데 전 저를 믿어요 왜냐면은 어 진짜 위험한 순간에서 뭐가 난 자신을 믿는다고 무교인 거는 선택이 뭐 뭐요 무교일 수도 있지 무교인데 그 이렇게 믿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약간 위험한 순간에 뭔가 다른 사람한테 의지해야 의지한다는 건 마음이 편하긴 할 것 같은데 그치만 깨부하려면은 결국에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저는 그냥 저를 믿습니다 그게 오히려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저 약간 옛날에 다른 사람 믿었다가 손해본 적이 있어서 연락했습니다 남을 이용은 했지만 남은 배신한 적은 없다 아 나 이거는 너무 좋은 말 같은데요 이거는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배신 그러니까 남을 등쳐먹지 않았어요 그렇죠 등쳐먹진 않았어 같이 근데 오히려 남을 이용을 이용이라는 단어가 좀 물건 같아서 조금 그런데 사실 좋은 거 아닌가요 남의 다른 사람의 뭔가 좋은 쓰임을 알아보고 그거를 뭔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나의 그런 걸 알아봐주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만큼 성장한다 아 남을 이용한 다이미수업 맞습니다 너무나도 상대를 깎아내리는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 아 이것도 진짜 제가 공감한 그거예요 이게 지금 댓글 같은 것만 봐도 너무 무서워요 사람은 근데 나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느낀 게 아니 근데 본인도 실수하잖아 본인도 인생 살면서 실수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면서 왔어요 일단 태어날 때부터 똥도 막 기저귀에다 지리고 본인도 실수했잖아 똥 지렸잖아요 어렸을 때 아니 근데 본인은 태어날 때부터 실수 안 한 것만이야 그거를 너무 남을 깎아내리는 거는 그거는 그거라고 생각해 그 뭐라 하지 자기는 아니고 남한테만 잣대 씌우는 거 뭐라고 하죠 남한테만 그러는 거 내로남불 진짜 이거 딱 내로남불 그런 만약에 내가 남을 까내리고 싶으면 본인은 그런 실수한 적 한 번도 없어야 되고 앞으로도 그런 실수 한 번도 안 해야 이거는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자기는 실수하면서 이렇게 논리가 깨지잖아 그래서 조금 공감하고요 제발 니들 인생은 훈수하세요 이거는 진짜 방송하면서 너무 깨닫고 있는 명언이에요 방송하면서 아니 막 이렇게 훈수를 해주는데 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니들 인생에 훈수해주세요 아니 물론 마음은 감사하죠 당연히 이제 어떤 마음에서 저한테 그런 메일을 해주시는지 저도 다 알아요 마음은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런 순수가 하나가 아니라 보통 오면은 다다다다다 오거든요 그러면은 어지러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다 이거 이게 넌 공감이 되네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점 저도 이거 똑같이 생각해요 오히려 반면 교사라고 다나 그렇게 나쁜 사람한테도 배울 수도 있고 모든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다 근데 저는 굳이 찾으려고 안해도 모든 사람한테 배울 점이 다 있는 것 같아 혹시 내가 병신은 아닐까 혹시 내가 병신은 아닐까 아 아 아 믿지 아 사랑해 흐흐흐흐 으으 아 음 흠흠 아 아 물을 흠 흠 아 흠 흠 아 물 마시다가 살해 걸려가지고 혹시 내가 병신은 아니까 흠 흠 왼쪽 하겠습니다 흠흠 살해까지 들릴 정도로 감성하셨네 흠흠 흠 음 사회 속에 내가 있다 이건 무슨 뜻이지? 방구석에서 롤만 쳐하다가 취직할 때 되니까 복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진다 이미 학창시절을 땡겼었으면서 흠흠 와 이거는 진짜 흠흠흠 묻힌 명언 흠흠흠 근데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왁구님이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흠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한 사람이거나 본인이 그렇게 했더라도 인정을 했다던가 자기 객가나가 뛰어나서 인정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을 살지 않았거나 떳떳하거나 딱 그거거든요 근데 왁구님께서는 둘 다잖아요 자기 객가나도 백향피아 그거이시고 또 엄청 열시 누군 다 아니까 왁구님께서 진짜 열심히 하신 거 그걸 다 아니까 나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더 멋있는 거 같아요 나는 가끔 멋있는 말 하고 싶어도 내가 있단 말 하면 조금 아 좀 웃긴가 싶을 때도 있거든요 흠흠흠 그래서 멋있다 사회 속에 내가 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아 일단 패스 결과가 좋으면 욕했던 놈들은 자연스레 사라진다 이것도 방송하면서 느끼는 중 이거 진짜 되게 뭐 욕하는 거 많거든요 오 그래 그치 이세돌만 봐도 이세돌이 진짜 그 증거죠 산증인 처음에 이세돌 한다고 했을 때 형! 형! 망했어 형! 형 감 없어? 형 뭔가 이세돌이야 뭔가 cosa 뭔 버츄얼 아이돌이야 그딴 거 될 거 같아? 형 차라리 그 차관리에 형 감 다 뒤졌어? 이래놓고 나중에 되니까 바로 형 진짜 천재야? 형 어떻게 이런 컨텐츠를 형 메타버스 선두자야 역시 형이야 형은 신이야 이러는 게 너무 웃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어차피 다 똑같은 찐따들이다 왼쪽에도 공감이 되네요 네 인생의 재미를 내 책임으로 돌리지 마라? 네 인생 재미없는 거를 내 책임하지 말라는 건가? 그러니까 본인 인생 재미없는 거를 남탓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 노잼무새들한테 근데 이거 약간 공감해 본인의 깨달음을 채팅창에 설파하지 마라 그 방송인의 깨달음을 방송에 설파하는 건 되겠죠? 맞건네? 아 정보 아까 아까 돈의 정보 하남자 특 했던 사람 본인의 깨달음 아 개웃기네 아 개웃기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일단 저 오른쪽 인간은 성격이 다 다 지랄 맞다 아 맞죠 다 하나같이 지랄 맞은 요소가 당연히 있죠 그 그게 왜냐면은 맞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뭔가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누군가는 남한테 다 맞춰주는 성격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오히려 그걸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왜 쟤는 왜 자기 의견을 안 내고 남한테만 자꾸 맞추려 하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누군가한테 그 성격이 또 좋은 성격이야 어 나한테 맞춰주니까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어차피 어차피 사람마다 다 달라서 지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내 충신은 영명이다 아 아 내가 짝이야 내가 짱이야 내가 짱이야 귀여운데 귀여우신데 난 시청자의 채팅이 아닌 시청자 수만 믿는다 아 어 나는 근데 시청자 수 안 보는데 음 시청자 수를 좀 봐야 되나 시청자 수 빼고 다 거짓말이다 저는 약간 유튜브 조회수로 보려고요 이제 뭘 할 때 유튜브 형표 안 봄 아니 왜냐면은 이거를 제가 방송 처음 했을 때는 이게 아예 그거를 끄는 방법이 있는 줄 모르고 계속 봤어요 고세구 나는 시청자 수말고 돈의 금액 수 믿어 놀란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보니까 사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안 보는 습관을 했더니 진짜 안 보게 됐어요 이번 컨텐츠 진행할 때 반응 볼 때인가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번 컨텐츠 좀 잘 됐나? 약간 이 정도 볼 때? 새로운 컨텐츠 할 때 이거 좀 괜찮나? 반응 보는 정도? 니들 코털이나 관리해라 20년 더 살 줄 알고 막 사다 20년 빨리 간다 이거 약간 욜로 인 분들한테 그 왁구님께서 하셨던 그런 건가?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세상 모두가 너를 찐따라 불러도 너 자신만큼은 너를 찐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 이거 진짜 맞아 근데 아까는 찐따라고 나는 병신인가? 이렇게도 갑자기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하시는 거 모임? 아까까지는 난 병신이다 막 이런 걸 나 혹시 병신인가? 이런 말 갑자기 병 주고 약 주는 거 뭐야? 쓰읍 이게 맞나? 쓰읍 쓰읍 흠흠 아 근데 약간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그때 생각했을 때 아무리 봐도 나는 약간 마이너한 거야 저는 약간 하고 싶은 일도 그렇고 마트하고 티그티그 그러니까 뭔가 그 ASMR도 하고 싶은 거 보면 약간 위로 이런 거 보면 좀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쓰읍 쓰읍 음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래서 약간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약간 자부심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치만 내가 선두하겠다 약간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자신감을 가지고 하죠 음 나는 나다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좋다 나는 나다 나는 나대로 이게 그거 같아요 약간 여러분들 번아웃 혹시 많이 오시는 분들 계시나요? 번아웃이 이제 20대 30대 40대 나이 안 가리고 10대까지 해서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근데 번아웃이 자주 오는 사람들의 이유가 그걸 했을 때 약간 그런 게 있대요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과 본인의 행동이 실제로 그렇지 못할 때 그게 엄청 자주 오게 된대요 그랬을 때 약간 납득을 하거나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도 제가 생각한 나는 준네 멋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준네 멋있게 딱 공부할 거 다 하고 약간 딱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못했는데 그래서 약간 나는 나대로 사는 거대로 바꿨어요 번아웃 안 오려고 이상과 현실이 달라서 맞아 그게 진짜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이거 좋아요 인생은 낙은의 길이다 인생은 힘든 거다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근데 난 진짜 이런 말이 더 좋은 거 같아 인생은 핑크빛이다 인생은 행복이다 근데 안 행복하잖아 그런 말보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툭 인생은 힘든 게 맞아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해주는 게 오히려 안정이 된다 죽음을 그리고 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다 이게 저도 옛날에 다큐 죽음에 관련된 다큐를 봤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죽음을 되게 멀리 하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뭐 그런 체험도 더 많더라고요 죽음을 좀 더 가까이 생활하는 근데 나는 죽음을 너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게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깨를 펴고 강당히 살아라 어깨 펴 킹아 우승이 혜택이지 진지하게 임할수록 더 보람이 큰 거야 근데 이거 진짜 맞는 거 같아 맞아 그 뿌듯함? 사랑의 궁극적인 행복은 나눠주는 것이다 이게 뭔 뜻이지? 사랑합니다 사랑의 궁극적인 아 받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들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에서 나누고 베푸는 것에서 오는 그런 마음에 채워짐이 있다 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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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만 말하고 문제 말해봐 대답 아는 사람만 말하고 문제 말해봐 대답 외라 음 이거는 많이 채팅창에다가 흐흐흐 아팜 그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손해라면 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 아 오 오 오 이거는 되게 좋은 말 같은데요 저도 약간 가끔 약간 어느 정도 멀리 와버렸다 생각했을 때 이거를 그만하고 싶지만 뭔가 눈치가 보여서 계속 진행하게 된다던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약간 다시 한번 좀 더 자신 있게 내 소신을 지키는 느낌? 네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은 받는 사람의 선택이지 하는 사람의 결정이 아니다 에? 아 아 맞아 저도 이거 똑같이 생각해요 맞아 맞아 그니까 훈수를 하든 그 뭐라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이 자식한테 뭐 이렇게 뭐 피드백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식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아이의 삶인 거지 그것까지 내가 조율하려고 들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은? 물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더 오래 살고 경험이 많고 뭔가 조언을 두고 좋은 뜻에서 한 말은 있지만 사실 그게 무조건 답은 아닐 수도 있죠 저는 그리고 똥인지 된장인지 경험해봐야 아는 타입이라서 저는 그렇게 말해줘도 안 하거든요 난 그냥 내가 경험하는게 오히려 전 좋아서 이게 약간 완전히 형감 도대체 형은 어떤 청자랑 싸워왔던 걸까? 똥에 뒤엉킨 흙에서 뒹군 씨앗이 햇살을 맞는다 음 똥 싫어 이거 할래요 인생이 쓰게 느껴질 때 국뽕 영상이 다르기 와... 아니 진짜 인류 연구하는 사람이신가? 마코님? 아니 근데 이거 약간 있어 내 무너진 자존감을 가끔 국뽕 영상 보면 좀 채워진다고 괜히 약간 내가 뿌듯해진단 말이야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서 개웃긴데? 너의 장점을 찾아주는 사람을 만나라 아 이것도 진짜 좋은 말이죠 이 같은 사람을 봐도 다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굳이 굳이 이 세상에 사람 많은데 굳이 굳이 나를 싫다는 사람 만날 바에 장점을 찾아주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면 좋죠 이게 개웃기네 왜 룰을 네가 만들어 나랑 사귀어서 좋은 점을 찾아주는 사람을 찾아라 어머 와... 이게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 어른스러운 연애인 것 같지 않나요? 되게 연애를 하면서 서로 저는 약간 이런 거 든 생각이 옛날에 되게 한참 조금 사회가 약간 조금 예민했을 때 막 서로 싸우는 게 유행했었잖아요 유행처럼 막 싸우고 막 서로 막 편가르고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약간 약간 좀 마음이 그런 거야 아니 그냥 서로 서로 잘 서로 챙겨주려고 하면은 더 나은 세상이 되잖아요 서로 너 이거 하나 더 먹어 너 이거 하나 더 먹어 이러면은 더더더 좋아지는데 왜 서로 그걸 빼앗으려고 하지? 막 이러면서 약간 좀 무서웠음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사귀는 사람은 정말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축복이겠죠 이거? 내가 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가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이다 와... 진짜 띵헌이다 와... 이게 방송 10... 어? 몇 년 차에 이거는 진짜 관통한다 일반인들은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 흠흠 시청자는 집단 정신분열죠 흠흠 흠흠 이거 진짜 개웃겼는데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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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완전 공감 이거 진짜 공감 나는 나 자신이 탐구하는... 헉 나 이런 말 너무 좋아 탐구 나는 나 자신이 탐구하는 것이다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혼자 했었어요 내가 죽었을 때 너무 허무할 것 같은 거야 내가 죽었을 때 뭔가에... 뭘 해야 내가 허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죽기 직전까지 그거를 알아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알아가다가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깨닫고 가면은 좀 허무하지 않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회 속에 그런 거는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은 적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런 말 보면은 저한테 약간 도움 뭔가 응원해주는 것 같아서 좀 성공 성공해서 남이 안 부럽게 된 게 아니라 남이 안 부럽게 되니 성공하더라? 성공해서... 아 얘기할 거세 구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이게 무슨 뜻이지? 남이 안 부럽게 되니? 남이 안 부럽게 되니? 아... 아... 눈치 안 보니 성공한다? 성공해서 남이 안 부럽게 된 게 아니라... 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니까 성공했다는 거 아닐까요? 기준은 자신이 정한다 남을 부럽다는 거는 비교한다는 거잖아요 남을... 남을 부럽다 뭐 이런 뭐... 내가 쟤보단 낫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비교를 하고 같은 선상에다 두고 나를 거기 같이 비교시킨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안 부럽고 나는 내가 할 일을 꿋꿋하게 해서 나가다 보니까 나는 나만의 길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가서 성공하더라 아... 이거 진짜 되게 좋은 말이다 인생은 지나고 나서 깨닫는다 언제쯤이 지난 걸까? 한 몇 세가 돼야 지난 걸까? 근데 난 사실 아직 쟤가 많이 안 깨달... 당연히 쟤가 어리니까 죽기죠 아... 나 근데 나중에 왁구님께서 뭔가 진지한 이런 말씀하시면 나중에 진짜 막 물론 오래오래 방송하셔야 되지만 나중에 진짜 막 이런 하시면 진짜 나 눈물 펑펑 날 것 같아 뭔가 음... 아킹아 음... 감사하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쵸? 뭐든지 감사하는 법 저는 근데 진짜 그랬어요 제가 이제 목이 아팠었을 때 그때 들은 생각이 많았는데 방송하면서 물론 방송하기 싫었던 적은 없었지만 근데 강제로 방송을 쉬다 보니까 아 진짜 당시에 조금 힘들고 막 그럴지라도 그게 진짜 배부른 소리구나 뭔가 물론 힘든 건 힘든 건 그렇지만 뭔가 강제로 쉬어보니까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해야겠다 흠 아씨 목이 왜케 방송해줘서 고마워요 새구새구 사람들은 너무 결과론적이야 아... 그쵸 잠깐만요 아까 사례 걸리고 나서 목이 잠깐 내었었던데 뛸 수 있을 때 뛰어라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각도가 존재한다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았기에 부정적인 각도만 보이는 것 이게 진짜 미친 명언 아닐까요? 이게 진짜 난 소름 돋았어 이거 진짜 맞는 말이 크니까 이거는 진짜 삐딱하게 볼려면 어떤 걸 보더라도 삐딱하게 볼 수 있잖아요 와... 아무튼... 펜치에 적은 펜치... 이다... 펜... 이거 약간 그거야? 펜... 펜적 펜... 지 혼자 사랑하고 지 혼자 울다가 지 혼자... vara... Literary 속명한 10살이 어리석은 80세보다 낫다 이건 당연하죠 mínimo 인생은 실패라는 찰흙을 뭉쳐서 성공이라는 작품을 빚는 것이다 너무 멋있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은 전부 거짓말이야 인간이 창조한 건 아무것도 없어 다 조립한 거야 둘 다 뭔가 명감이 안 오는데요? 이 세상은 전부 거짓말이야 이걸로 하자 뭐라 뭐만 하면 내 잘못이래 자기가 사과 아 음 음 현실도 피고 아 이게 더 웃긴데? 뭐만 하면 내 잘못이래 이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의심 그 자체가 아니고 세상이 구라 그 자체다 세상이 구라 그 자체다? 왜 이렇게 세상을 자꾸 거짓말이라고 하시지? 뭐지? 무슨 내용이지? 이해가 안 가 게임하다가 게임하시다가 행복은 노력만이 아닌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수이다 아 이거 맞아요 행복하려면은 노력해야 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터득해야 돼 세상은 다 거짓말이고 메타버스 이 세계만이 진짜 세상인 것이라는 뜻 아 그래서 신세계의 신이 진짜 되시겠다는 왁구님의 말씀이셨군요 하 이 불쌍한 고세구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만들던 건데야 추측 세상을 널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게 슬프지만 팩트죠 나이 들면 친구 이런 거 다 의미가 없다 그저 부부가 친구 어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인생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오 그렇구나 음 근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부부라는 것은 정말 인생의 동반자잖아요 그 사람과 이렇게 함께 오래 남은 인생을 뭔가 같이 살아가는 근데 그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진짜 그런 동반자를 이렇게 찾는 거는 그런 선택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나는 계속해서 막 불안할 것 같은데 나중에는 막 그런 게 생 마음이 진짜 이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드나 모르겠네요 역시 띵언 하는 사람이 멋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인정하게 되는 거 시청자들은 스트리머 입장을 모른다 아 그쵸 이 세상의 고정관념이 어박되어서는 안 돼 메시야 야옹이라고 해봐? 야옹이라고 해봐 메시 할 수 있어 쌀국수 게임 방송 이걸로 하겠습니다 햄버거 집은 항상 같은 햄버거를 팔 뿐이다 이거 뭔가 되게 소설 같은데 뭐 823번지 앞에 있는 뭐 메시 저쪽 후 햄버거 집은 항상 같은 햄버거를 팔 뿐이다 막 이러면서 뭔가 시작하잖아요 되게 멋있게 기대를 해야 서운하다 나 진짜 이거 보고 너무 소름 돋았어요 맞아 기대를 해야 기대를 애초하지 않았다면 서운하지도 않다 매일 나는 이미 미래의 인생이 막아 죽어있다 아니 미친 와 진짜 아 역시 막고님 아이돌은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사장님께서 대신 이런 거를 이렇게 해주신 거군요 킹아 내가 컨닝을 한 것이 아니라 니들이 훈수를 한 것이다 어 맞아요 이걸로 문제는 문제를 문제 삼아서 문제가 된 것이다 맞아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 이게 진짜 근데 저 약간 요새 이 생각 했거든요 알잘딱 알잘딱하고 멋있게 뭔가 이 애매한 거를 일컫는 말들이 왜 유행어로 점점 많이 쓰이게 될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아직 결론은 못 냈어요 그냥 갑자기 길가다 생각했어요 왜 알잘딱이라는 단어와 멋있게 이런 뭔가 애매하면서도 뭔가 자세하게 설명하기 귀찮은데 뭔가 잘하라는 뜻인데 근데 그게 뭐 마냥 뭐 바보같이 하라는 건 아니고 센스있게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하라는 그건데 범위무성이 많아서 그것도 그렇긴 한데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6개월 거세고독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은 거슬 수 없다 그쵸 악플들을 없앨 수는 없다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계속 같이 가는 것이다 음 맞죠 맞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눈 감고 채팅이 현실은 너무 감성적이고 인터넷은 너무 이성적이다 오우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는다 아니 이거 이거 와 오히려 반대 아니야? 현실은 이성적이고 인터넷은 너무 감성 아 아니다 아니다 인터넷의 이성적인 그치 그치 인터넷의 약간 되게 주 되게 주 때가 엄청 높잖아요 어 인터넷에서는 근데 현실에서는 또 아니야 아 진짜 소름인데? 너의 인생은 아직 아침 6시에 지나자 어 나 근데 나는 님들도 그랬어요? 저 초딩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스무새 때 맨날 나 나이 많이 먹기 싫어가지고 아직 15살이면 어리지 아직 맨날 이랬어 나는 아직 4살이면 어리지 아직 오래 남았다 오래 살 수 있겠다 아 아직 10살이면 어리지 아직 11살이면 어리지 잠깐만 80세까지 어 아직 7분의 1? 4분의 1 정도 왔다 막 이러면서 저는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스물다섯 살? 100살 4분의 1? 근데 보통 우리 시대는 사고 안 일어나고 이제 건강관리 잘하면 100세 시대니까 저 나이 때는 그럼 4분의 1 정도 왔다 와 근데 진짜 그렇네 그렇게 보면 진짜 저 때도 실력이다 맞죠? 태구님 배터리 75% 남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아 나이? 뭐지? 아 나 페이셜 혹시 그거 됐었나? 그건 줄 알고 모두에게 운은 넘치도록 주어진다 그저 모두가 무시했을 뿐이다 아 자존감은 존재감으로부터 나온다 와 진짜 좋은 말이네요 일단 이 모두에게 운은 넘치도록 주어진다 그저 우리 무시했을 뿐이다 이거는 그거죠 그만큼 깨부해야 되고 그 운을 운인 걸 알아보고 알아본 사람 근데 사실상 그게 대박 루트인지 똥방 루트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근데 일단은 도전해서 나가는 그런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자존감은 존재감부터 나온다 이것도 그래서 나는 약간 자아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았다 약간 분명해질 때 그런 자존감이 생기는 약간 그렇지 않나요? 운동 열심히 하고 뭔가 그랬을 때? 어린 시절 잘못을 숨기거나 돕고 안 치면 커서 고생한다 음 맞지 맞지 세상은 거짓되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면 싫어한다 와 이거 진짜 우리들 마음속에 한 마리씩 큰 팬츠를 품고 있다 그걸 컨트롤하냐 아니냐의 차이다 이거 약간 되게 멋있네 지금도 투적 중인데 아침 새소리 들으면서 퇴근하면 좀 보람차기네 음 아 그쵸 이제 되게 피곤하지만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아 나 피곤해 내 인생 왜 이러냐 아 나 진짜 우울해 이거랑 아 나 오늘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진짜 보람차게 이걸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하고 뭔가 이런 마음을 하는 거랑 확실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느낌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들어 엄마 아빠 거의 다이비야 근데 약간 이것도 그쵸 엄마 아빠가 저를 나쁘게 할 이유는 딱히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엄마 아빠도 잘 안 믿긴 하는데 약간 막 그랬어 돈 막 이런 거 있으면은 막 돈 막 이거 무조건 그냥 그냥 두라고 쓰지 말라고 혹시라도 이거 막 나중에 막 투자하고 이러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이런 건 확실히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말 안 하고 나중에 후회할 바에 나중에 투자했는데 막 갑자기 막 그렇게 되면 어떡해 그래서 나는 절대 쓰지 말라 내 돈 난 내 돈 절대 절대 안 된다 나중에 다 어? 막 이런 것도 사야 되고 기기도 막 사야 되고 하니까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실패에 너무 예민해하지 마라 너가 통제를 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 그건 엄마 아빠 믿으면 사라지겠네 저는 지금 존나 편안합니다 욕 좀 씨발 그만해 아 이게 약간 포인트가 그거네 욕 좀 그만해라고 하면서 와쿠님께서는 욕하시고 계신 저는 아 아 근데 솔직히 이쪽이 더 공감되는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발음이 찰지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필요할 때만 친구거리는 사람과 연애꾼을 혼자 살아야 한다 아 아 근데 어 저는 조금 태어나기를 약간 좀 눈치있게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사람 좀 볼 줄 알거든요 뭐 다 100%는 못 보지만 좀 느낌이 와요 이 사람 약간 이런 사람 뭔가 이렇게 딱 느낌이 와 약간 살짝 그래가지고 기가 센가? 아무튼 그랬는데 어 근데 결국에는 자기랑 맞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나중에라도 친해져 어떻게든 어떻게든 연결꼬리 하나만 딱 맞으면 친구가 되는데 진짜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도 성격 안 맞으면 친구 오래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내 정신껏 안 해도 편하고 사람 보는 거 편의점 알바 3개월 아 근데 진짜 편의점 알바 해도 약간 그런 거 있긴 하지 편의점 알바 하면 진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다 볼 수 있는데 제가 진짜 솔직히 알바 하는 거 20살 그러니까 20대 때 알바 하는 거 다양한 경험하는 거 진짜 좋다고 생각 들거든요 근데 편의점 알바는 굳이 안 해봐도 될 것 같아 딱 한 다음에 한 달만 하고 때려치자 나는 굳이 그 꽃다운 나이대 그 빡치는 인간 혐오를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전 진짜 인간 혐오가 생겼었거든요 그때 진짜 그냥 화가 너무 나고 그냥 사람 보자마자 진짜 주먹 떨리고 그냥 다 진짜 어느 정도 다 때리고 싶고 굳이 편의점 알바는 인간 혐오 해보고 싶을 때만 딱 한 달만 하자 진짜 너무 못해요 진짜 이걸로 인간의 상상력은 현실을 초월해 하지만 현실은 때론 비참하지 아 아 이거 너무 슬픈데 안되면 바꿔야지 이거 이거 진짜 좋다 동거는 감자칩 사놓고 한 번에 털어먹는 거다 신혼의 재미를 못 느낀다? 아 근데 동거 하면 재밌을까? 근데 나는 솔직히 동거 하면 뭔가 별로일 것 같은데 안 해봐서 안 해봐서 저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할 것 같은데 해봤어요 동거 싫어한 막구장 아 아 아 애초에 나는 지금까지 다 계속 가족하고 살아가지고요 가족 다 함께 뭐 뭐야 기숙사도 살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자취하게 되면 되게 신기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딱히 자취하고 싶지도 않아요 귀찮아 혼자 있으면은 너무 위험하고 뭔가 좀 쓸쓸할 것 같아 정신병이야 인마 동반자를 선택하기 전에 신중해야 하니까 같이 살아보라는 말도 있죠 아 아 아 그게 진짜 어렵다 맞는 말은 졸리고 거짓말은 달콤하다 팩트 인생 끝난 거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와 이거 진짜 약간 소년만화 재질인데 자기 합리와 긍정적인 것에 구분이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좋다 이분 아 와 되게 고차원적이다 자기 합리화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현실도피하는 느낌이 있고 긍정적인 것은 본인이 이제 그 그 선이 있는 거죠 그 이상부터는 와 그 와 와 되게 천재 와 와 송님은 왕이다 하지만 송님을 왕으로 여길지는 사장이 정하는 것이다 와 아니 진짜 왁구님 명언 진짜 레게노인데 명언구 분발해야겠습니다 하하하 아니 와 왁구님 나 오디션 때 내 명언 그래서 좋아하셨던 거 아니야? 으흠 분발해야겠어 채팅창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하하하하 내가 그걸 모를 것 같니? 이걸로 하겠습니다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와 이게 진짜 그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자기 객관화를 떠난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마인드 저는 언제나 나빴던 거에서도 좋은 점 하나는 무조건 배웠다 느꼈거든요 옛날에 제가 싸이비 방송할 때 오디션 싸이비 방송할 때 했던 말이 내가 이걸 실패하고 진짜 이 길이 아니다라고 느꼈어도 결국 그 길로 가는 길을 내 인생의 앞으로의 루트에서 제외시켰으니까 결국에 하나 좋은 점을 얻었다 약간 이런 말 했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왜 니들은 제대로 할 수 없는 사과인데 참여를 해서 사과를 해? 와 아 진짜 아니 진짜 레전드다 막 그건 근데 진짜 궁금하다 아니 왜 막 그런 거 있잖아 형 나 뭐 친척분들 와서 마이크 안 돼 막 이런 거 있으면은 왜 왜 차별을 했어?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분노와 우울은 시험상 중이다 이게 뭔 소리인지 이걸로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한 시간만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늦게 이해한다 아 그쵸 결국 누군가를 원망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내가 해결을 못할 때도 있고 어쩔 땐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쵸 가족과의 산책은 내 행복 애완견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 것은 기쁨 현팬치를 패는 것은 내 즐거움이다 와 아니 나 잠깐만 아니 웃긴데 아니 나 아 아 이런 말 하면 좀 그런가? 아 아니야 패스 패스 네네 물 좀 마셔야겠다 너 사람이지? 아니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했지? 이거 그거 아니야? 변신맨?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게 해준 것이 아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게 해준 것이 아니다 아 근데 가끔 그러니까 가끔 그런게 있어요 약간 좀 애매한게 분명 저를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근데 그걸 쓰지 않으면은 그럼 내가 되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해주셨는데 그거를 안 하면 세구님 쓰레기예요? 이거 이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왜 안 하세요? 막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냥 쓰레기 하려고요 옛날에는 약간 그게 많이 신경쓰는데 좀 되게 굉장히 미안 그러니까 물론 감사한 마음은 언제나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선택을 해서 이제 방송에 적용할지 안할지는 저의 이제 방송을 생각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방송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돈이 많아서 좋아하는 건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거다 위로는 같은 경험을 한 자만이 통하는 것이다 어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거 같아 약간 약간 이게 좀 나쁜 마음일 수도 있는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100% 이해한다? 이거는 좀 위선 같아 좀 어떻게 알아? 네가 안 경험해 봤는데 약간 이게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얘 뭐지? 약간 이렇게 좀 괜히 나쁘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좀 어려울걸요? 겨우 공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요? 그냥 그거는 말뿐인 위로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자존감에 집착하지 마라 음 맞아 자존감에 집착할수록 더 그런 듯? 완벽한 결혼 상대를 원한다면 로봇을 만나라 아 근데 맞아 어 근데 진짜 이거 좋은 말이다 막 사람들이 계속 재잖아요 아 내 결혼 상대는 이제 이 정도 이게 약간 좀 단점이고 약간 이런 거? 어느 정도는 다 장단점이 사람이 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 그렇다 제발 네 인생이 개비비 골드인지 다이언인지 플레인지 우선 할 수는 있을까? 그냥 살아 얼마나 좋아 와 이거 진짜 영화 같은데? 그냥 살아 얼마나 좋아 바람 시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 이거 애니메이션 소울에서 나온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와 와 이거 너무 슬퍼 이거 너무 좋은 말이다 진정한 양보는 쌓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범죄자는 한 명인데 경찰이 있어 아니 이거 특이잖아 이거 유튜브 댓글 가면은 뭐 뭐 이렇게 어떤 댓글 까는 댓글 베스트 다다다다 되는데 그 댓글은 찾아봐도 아무리 내려봐도 없어 그 네이버 웹툰 댓글 같은데도 이거 다 그러잖아 얘 웃기네 아 이거 진정한 양보 쌓이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도 이걸로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이다 항상 거울을 보고 대화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거는 정신 그거 아닌가요? 미래는 믿음이고 현재는 팩트다 팩트에만 신경 쓰면 현재에만 갇혀서 살아간다 스읍 스읍 음 아 믿어라 본인을 그 믿음이죠 이 믿음을 믿으면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미래는 제 앞에 한치 앞에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현재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고 근데 그 미래 또한 시간이 흐르면 현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너무 믿지 하지 말고 미래의 믿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이 미래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믿어야 그 내가 생각했던 과거에 생각했던 그 믿음의 그 긍정적인 것들을 제가 현재로서 팩트로 얻을 수 있죠 뭔가 그런 거 아닐까? 아 킹아 자 여기까지 해서 그 이하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명언 월드컵을 우열을 가리는 것보다 현자 질오보 선생 닥터 히루로크 선생 위인신영만 선생을 마쿤님의 명언을 보면서 저의 이 분석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킹아 감사합니다